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제 제45호 의당 집터다지기 보존회입니다 집터다지기는 간단합니다 옛날에 목조 건물을 지을 때 흙을 단단하게 다지지 않으면 집에 수명이 짧고요 심한 경우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터를 단단하게 다지는데 큰 돌에다가 줄을 매서 장정들이 끌어올리죠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니까 노래를 불러서 박자를 맞추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 집터 다질 때 사람 다치지 말고 집 짓고 잘 자르라는 고사 소리하고요 털을 고르는 가래질 소리 정도입니다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민속이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누구나 흥겹게 참여할 수도 있는 민속입니다 앞으로 저희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원해 주시고 재밌게 보세요 서식시원 서식시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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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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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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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라꼬마차로 실어이다가 이집대 한가중에 좌우궁전에 실어다느니 부람하기도 어짜기없고 잘하십니까 희엄하기도 어짜기없어 모처럼 밑에서 우리 실어다주기를 가지니 실력단으로 밝히지어 인터넷에 빛이 나고 우리 풍문패들 대한민국에 이른되어서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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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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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이구 에헤이 지다이구 지다이구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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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이구 에헤이 지다이구 에헤이 지다이구 닭두전 장기가 뚝 떨어져서 참 잘 달아십시오 쉬고 지날고 어디로 간결을 골랐더니 아 안주인이 어디 갔소? 막걸리 가져야지 지날고 뭔가 저쯤이야 내려와서 에헤 지날고 요양산을 마련하셨네 에헤 지날고 여보오시오 본님들아 에헤 지날고 이번 전소리가 끝나시거든 에헤 아 이거 노자 없어서 못 감았네 에헤 지날고 잘 지날고 에헤 지날고 에헤 지날고 우리 줄건들 잘 다 지내 에헤 지날고 진지왕 에헤 지날고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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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날고 에헤 지날고 에헤 지날고 에헤 inconsider이고 지달고 에헤이 지달고 연발 지어줄꾼들아 에헤이 지달고 이번 소리가 끝나시거든 잘 놓으시지요! 지달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나 하세요 에헤이 지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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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뭐 국립민속박무반이서 우리들 공연 찍어간디야 오늘 같은 날은 형님이 주권 한 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냐? 아 그렇죠 백두산 여기가 뚝 들어와서 천태산이 생기고 계룡산이 생겼는데 대한민국의 명산 계룡산이 시켜보고 와롱산이 시켜보는데 이터에서 털을 한번 신나게 누르고 주권덕산 잘해갖고 우리 논두렁바두렁 풍물패가요 대한민국 넓은 땅에 이름을 뚝나게 충원 한 자랑 하겠습니더! 충원 한 자랑 하겠습니더! 그런디 먼 길 오신분도 있고 하니까 찔끔만 짤게요 알았슈 아이고 물론 다 알테니께 잘한다 저에게 중요한 댄서부터 다 알테니브 파이너 아 예 추보니 갑니다 독당가요 편수쟁이를 불러보세요 서울 편주는 박편수인데 시골 편주는 김편수 편수쟁이들 거동을 봐라 어서 가진 연장을 내놓을 적이 소자우고 대자우고 솥둑새통 먹통 칠통을 내놓더니 잘하십니다 굽은 낭구는 굽 잡고 잦은 낭구는 잣잡아서 황금으로 다 호를 걸어 높인 연우예 이 집을 다 짓고 지장을 할적이기 지전을 오이다가는 벽을 발라놓으시고요 동전을 오이다가는 담을 쌓은 연우예 글문장을 들여이다가 삼재팔란 변하이라고 당상부문은 천년수요 슬하자손은 만년수라 가진 입술을 써 붙였습니다 선사를무시 시댁 부인 마마전 거동을 봐요 열두폭치 맞자라 외씨같은 벗은 발을 툭툭 차고이 나오이심에 안하금산을 바라보니 일산동도나 비쳤으니 따를라문 열부열려 소자정도도 전구점질을 하실 자린 요자이기요 한하금산을 바라보니 물필봉도 나 솟았으니 대대손자가 글문장도 날짜리는 요자이기구나 안하금산을 바라보니 고갈봉도 나 솟았으니 대대손자가 성인군자 날짜리는 저자이기요 안하금산을 바라보니 장군봉도 나 우뚝하니 대대손자가 오호대장 날짜리는 저자이기구나 동서남봉 대방후에 금계포태가 비쳤으니 대대손자가 억만 거부 날짜리는 저자리일세 안하금산을 바라보니 노적봉도 나 우뚝하니 대대손자가 거부장조 날짜리는 저자이기구나 날짜리구나 날짜리구나 또 인성도 나 미쳤으니 대대손자가 백살상도 하실자리는 저자이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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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면은 열자손을 자선 장상으로다 구인하고께 길러가지고 이 세상에 잘 삽시다 좋은 세상으로이다 돌아가실 때에는 왕세 하고 rió 아 쓰 아 아 아 승관! 잘한다! 승관! 얼치구! 승관! 얼치구! 얼치구! 지웠자! 지웠자! 한번 해보자 얼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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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헤 치달고 명당 의지가 풍명구나 예에헤 치달고 작정명 우백호가 뚫렷하고 아 그가 좋구나 세워! 알았습니다. 주산이 온도가니 옥둥자가 날리는 번을 회 przede 기분 좋다! 명예인 명사가 날짜래요 네 시간이 아 아 어 뭐 어제 아 동네 아5 토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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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ly a 영 필요하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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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에헤 어우! 종장아 달른다 달노 진한 놈 엉망한 거북아 날 저네라 에헤헤 진한 놈 기버완 전조리가 날 저네라 에헤 신달고 자전 강리로 콩콩 쪼보세 에헤 신달고 에헤 신달고 에헤 신달고 잘 다진다 잘 다진다 할렐루야 우리 출군들 잘 다 지네 에헤 신달고 동방에 주춤이 되니 에헤 신달고 금송아지가 들어있고 에헤 신달고 서우 방에 주춤이 되니 에헤 신달고 검두꺼비가 들어왔서니 에헤 신달고 하겐 날개 낫기 좋냐 에헤 신달고 가만 가만히 살살 날오라 에헤 신달고 남방에 주춤이 되니 에헤 신달고 전혀 한 장이 들어있고 에헤 신달고 정방에 주춤이 되니 에헤 신달고 정각 한 장이 들었으니 에헤 신달고 하겐 날개 낫기 누냐 에헤 신달고 가만 가만히 살살 달오라 에헤 신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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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lmost 좋다! 갈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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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